야 스튜브 똥 싸다가 중간에 끊긴 느낌인데 이거 너무 무책임한거 아니냐 오늘의 영상 제목 안중근이 말한 이토 히로 부미를 죽인 15가지의 이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저번 안중근의 진실 이라는 영상을 만들고 든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안중근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안중근 시리즈로 이번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안중근은 국내 국제정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철없는 양반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안보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 미리 썸네일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영상은 예고편입니다 본론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고편 형식으로 서론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웅이라는 뮤지컬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안중근을 미화하기 위해 만든 뮤지컬입니다 그 뮤지컬에서는 누가 죄인인가 라는 안중근 역을 맡은 연예인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뮤지컬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꽤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이 누가 죄인인가 라는 노래의 가사에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뮤지컬에서 어떤 식으로 왜곡하는지 팩트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뮤지컬에서 이야기하는 15개의 이유입니다 1.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2.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3.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4.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5.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6. 제일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7.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8.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9.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10.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11.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12.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13.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14. 현재 대한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의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15.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로의 죄 자, 뮤지컬에서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가 이와 같다고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감정으로 법을 만드는 반일정신병들은 일본을 악으로 추급하는 설명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건 간에 무조건 진실이 됩니다. 자,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잡담은 그만하겠습니다. 먼저 뮤지컬에서 말한 저 15가지 중 왜곡된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중근이 직접 말했던 일본 천황을 살해한 죄를 뺀 것입니다. 안중근은 일본 천황을 존경했는데 이게 들어가면 친일파가 되기 때문에 뺐겠죠? 두 번째도 국책의 모집이라고 해서 일본의 국책 2,300만인을 조선인들에게 받고자 한 죄라고 말한 것도 뺐습니다. 왜 뺐을까? 당연히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붕신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안중근이 실제 말한 것과 너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4번의 경우 무고한 대안의 사람들이라 말하지만 사실 체결에 반대했었던 의병들인 점 5번이랑 9번은 말한 적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번과 14번은 사실 같은 내용인 점 또 14번의 천황은 본래 일본 천황을 말하고 있는데 대충 천황으로 표현하는 점 그리고 그냥 모든 이유를 과장하고 있는 점 등등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줄이겠습니다. 그럼 실제 안중근이 이야기한 15가지는 무엇일까? 실제는 이렇습니다. 1. 민비를 살해한 죄 2. 한일 2차 협정 즉 을사조약 3. 정미 7조약 4. 고종 퇴위 5. 군대 해산 6. 의병 사례 7. 한국 정치의 권리 약탈 8. 한국 교과서 소각 9. 신문 구독 금지 10. 제일은행권 발행 11. 국책의 모집 12. 동양의 평화방해 13. 한국의 불리한 정책 14. 현 일본 천황의 아버지를 살해 15. 일본 황제와 세계 각국의 한국이 무사하다고 함 15.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15가지 이유에 대해 텍스로 반박하겠습니다. 야 스튜브 똥 싸다가 중간에 끊긴 느낌인데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인정합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15. 아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15. 구독 안 누르면 다음 영상 놓칠 수도 있습니다. 15.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심화의 하겠습니다.